안녕하세요 상강뜰 입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상강뜰용 차가 너무 오래돼서 많이 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차종은 상강뜰용으로 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픽업트럭 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세보레 에서 콜로라도 라는 그 픽업트럭을 작년 말부터 그 수입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세보레 전시장이 있는데요 어 거기 한 그 딜러분과 그동안 여러 차례 상담 전화를 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전시장에 내가 원하는 색상의 콜로라도 가 전시 중에 있다고 해서 어 오늘 드디어 세보레 전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색깔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의 색깔은 오션블루 즉 청색입니다 콜로라도를 계약하게 되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딜러분께서 제안하기를 이 전시된 차가 제가 원하는 색상도 같고 옵션도 같고 거기다가 어 약간의 할인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전시용 차는 전시장에서 최소한 30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현재 한 24일 정도 전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괜찮겠다 싶어 이 차로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이 차의 모델명은요 콜로라도 익스트렘 X 이네요 콜로라도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차량 가격은 4,265만원 입니다 선택사양 즉 옵션은 두 가지를 포함시켰는데요 그 중 한 가지는 트레일러 패키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옵션 가격이 133만원 이네요 이렇게 하면 총 차량 가격은 4,398만원이 나옵니다 다음은 할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노후차 보유고객 지원해서 70만원이 할인되네요 다음은 전시 차량 할인인데요 SVP 전시 차량 할인 1% 43만원 다음은 전시 차 1% 할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43만원 합의 86만원 입니다 할부 부분도 알아보았는데요 최장기 6년 즉 72개월이고 금리는 2.9% 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는 일종의 혜택 같은 거라고 하네요 등록 비용도 얘기를 해 주시네요 통합 취득세가 193만 6,950원 공채 9만 6,750원 증지 번호판대가 2만원 등록 수수료가 3만원 이렇게 되면 등록 비용 총 합이 200만 8만 3,700원이 됩니다 제게 만약에 1500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장기 할부를 72개월이죠 72개월로 하게 되면 올 할부금이 얼마만큼 나오냐고 물어봤습니다 조기 비용을 1500만원 내게 되면 등록 비용을 거기서 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계산해 보면 72개월간 올 할부금이 44만 9,92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부금액은 72개월간 변동이 없는 정해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차를 구입하게 되면 딜러께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슬쩍 물어 봤습니다 최고급 썬팅 블랙박스 그리고 하부코팅 그 다음에 실내용 매트 마지막으로 콜로라도 적재함 공매트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해 준다고 하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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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